안녕하세요 홍지영 닫터입니다 만약에 이 분이 드실 수 있을까? 2분 전이요 하트하드 뭐 재밌게 좀 영상 조금만 찍을게요 저희 뒤에서 이제 대기 도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대기하실게요 네 MC에 가시죠 안녕하세요 브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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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? 우리 생각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전반이 갑자기 같이 나오네요 그랬어요? 여기가 아돌라스콜 호흡 커뮤니티 기숙사가 맞나요? 맞습니다 딱 그런 거 같아요 너무 기숙사죠? 너무 기숙사 안녕하세요 오늘 연합동아리 승인을 받으려고 찾아온 베이식 동아리의 저는 연퀴입니다 저는 연퀴입니다 연퀴입니다 저는 연퀴입니다 저는 연퀴입니다 연퀴입니다 실종이 또 선배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신이라고 하니까 밤이 날씨 많이 이어서 보자마자의 불안을 맺혀서 연퀴입니다 모ards 저희가겠지만 조금 전에 찾아왔다 3단계 오븐 4단계 4단계 5단계 4단계 5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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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단계